버리고 싶은 물건, 사실 미리 양의 말씀을 구하면요. 버리고 싶은 물건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제가... 귀가 왜 쫄깃해.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그거 너 왜 그러는 거야? 아, 이게 아니야.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야, 이거! 야, 그걸 왜 버려, 소민아? 야, 나한테 버려. 말씀을 들어보세요. 근데 세찬이가 종국이 오빠 콘서트 때 게스트하면서 이제 의미 있게 하려고 이거 10장을 찍어서 입었어요. 그런데 기억을 한 장 준 건데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한 장 가져가긴 했으나 집에서 혼자 이거 입어보니 너무 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야, 그래 죽겠다, 소민아. 내가 이거 입고 있는데 오빠랑 나랑 같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식탁에 걸어놓으면 내가 뭐라고 자꾸 날 쳐다보고 있어.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줘라, 나 줘라. 기분 안 좋으면 코를 꽂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장난을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 웃기다. 좋네, 좋네, 좋네.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티셔츠 귀엽다. 웃긴다, 웃긴다. 자, 다음은 석삼이 형. 나는 진짜 이 문자를 다 받고 나서 10년간의 생활이 떠올랐어요. 그냥 형 꺼내놓으시고 얘기하시면 어떡해. 꺼내놓으시고 얘기하시면 어떡해. 내가. 어, 사이다였다. 어, 사이다. 어, 포장까지. 내가 우리 멤버를 위해서 선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갑자기 좋은 거야. 샀어요? 그래서 진짜 백화점으로 갔어요. 어? 백화점으로 갔어요. 어? 진짜 와이프랑 같이 갔어요. 그 물건을 보는 순간 광수를. 저요? 뭔데요, 뭔데요? 광수를 위해서 와이프가 이게 세팅이 돼 있는데 저거다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거를 진짜 사왔어요. 그리고 거기는 포장이 안 된다고 해서 집에서 와이프가 직접 포장을 한 거예요. 아, 진짜로? 아, 청수님이. 감사하다. 예, 그래서 이게 엉덩이 패드인데. 아, 하하하. 아, 하하하. 이게 엉덩이 패드인데. 아, 하하하. 아, 이건 있어야겠다. 아, 이게 진짜. 이거 형, 형수님께서? 아, 그래, 이거. 이게 진짜 엉덩이 패드. 형, 형수님께서 직접. 근데 이걸로 안 돼. 아, 있어, 있어. 이걸로 안 돼. 더 들어가야 돼. 아, 진짜 최악이다. 너무 앓어. 너무 앓다. 아, 근데 야, 감사하다. 아니, 형수님도 영화를 봤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 이건. 아니, 이건. 형수님도 영화를 보신 거지. 형수님도 영화를 봤다는 거 아니야. 좀 mantiente 테마스 Federation. 영화를 보고. 형수님도 영화를 보신 거지. 아, 선생님. 아, 귀엽게 지금. 싫지AMA 봐. air sono. 맛있잖아. Pool rest assured. wed라보빵V에 생각하면서 만든 선문들이 많네. 어쨌든 형수님 감사하ує. 네, 감사합니다. 된다. 농 Cater.